그냥 빨리 견성을 하세요. 성령 받으시고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사실 건가 진짜 성령을 모르는 분들은 또 밖에서 자꾸 뭘 받으라는 식으로 유도하고요. 같이 헤매는 거죠. 저를 지금 보고 계신 그 자리가 성령인데 성령을 이원성 속에 넣는 거죠. 안과 밖이라는 그럼 벌써 거기서 오답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안과 밖이 있겠습니까? 거기 나와 남이 있겠습니까? 시공의 한계가 있겠습니까? 성령을 시공 안에 있는 우리와 같은 인격으로 만든다든가 그런 모든 짓들이 일종의 그런 우상화예요. 뭔가 상을 붙이는 거고 본질을 훼손시키는 작업입니다. 띄워주는 것 같지만 죽여버리는 거예요. 사실. 펜이 안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성령 매달리는 순간 성령하고는 알 수 없는 사이가 되어버리고 성령도 왜곡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 땅에 힘을 못 쓰게 만들어버립니다. 성령이. 성령을 우상화하고 밖으로 찾고 거기를 어떤 우리 인간 같은 애고성을 붙여가지고 성령을 이해하고 이런 모든 작업들이 언어로 한계 짓고 이런 것들이요. 언어도 떠나고 나와 남도 떠나고 시공도 떠나고 오직 I am인 현존할 뿐인 그 상태로 바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금 정신이 시끄러워서는 안 되죠. 그래서 시끄러워도 괜찮아요. 시끄러운 중에 어디에 초점을 둘 건가를 아셔야죠. 시끄러운 건 내가 모르겠고 I am 나는 현존할 뿐이다. 딱 그 느낌. 나의 존재감에 집중하시는 순간 시공을 초월해버리죠. 눈앞에 보고 듣고 다 하더라도 이거랑 별개의 그 차원을 느껴버리니까 그 자리에서 성령을 만나고 그 애고 입장에서 성령을 받은 게 되죠. 어쩐 이런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사정들이 펼쳐지죠. 기독교가 이거 이해 못 하잖아요. 지난 2000년간 잘못 외운 짓을 앞으로 몇천 년간 더 할 겁니다. 보통 나아지지 않아요. 더 나빠지지. 어느 종교건 더 나빠지지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요즘 세종 천문 영화 나와서 봤는데 세종 때 그 창조적이던 조선 그 이후 어떻게 되죠. 계속 나빠지다 망합니다. 언젠가 나아지겠지. 잘 안 나아지지. 영정족 때 잠깐 그리고 더 심각하게 나빠지기 시작해요. 그러다 망해요. 죽기 전에 잠깐 정신 돌아간 걸 해광반조라고도 하죠. 잠깐 정신 돌아오면 병 나았나 보다 싶어요. 그때 그 다음이 더 급격하게 나빠집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아놀드 토이비가 세계 역사를 다 봤더니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 문명이 시작될 때는 창조적 소수자 전 그 문명권 안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따라할 수 있는 창조적 해법을 제시할 때 문명이 흥하고 그 이후는 창조적 소수자가 아니에요. 지배적 소수자. 지배만 하려는 꼰대들이 등장해서 끝까지 자기들 권익 착취해 먹다가 빨아먹을 대로 빨아먹다가 그 문명이 망합니다. 이게 딱 공식처럼 한 왕조에 대입해도 똑같아요. 세종이 창조적 해법을 지시한 거죠. 그러니까 조선문명이라는 문명이 선거예요. 조선 막 욕하지만요. 한글 만들어 준 거 조선이고 성리학 욕하지만 한글을 만든 원리가 성리학이에요. 성리학은 우주 보편의 본성과 원리를 탐구하는 학문이었기 때문에 언어에도 보편적 언어가 가능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줬고 원리, 리기, 원리와 에너지만 잘 연구하면 그 풍토에 맞는 최적의 보편적인 언어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철학을 뭐가 되어줬냐 불교가 되어준 게 아니에요. 성리학이 되어준 거예요. 그럼 보편적 언어가 가능하다. 음양오행대로만 하면 누구나 보편적 언어를 만들 수도 있다. 그 조선문명이 아주 꽃을 성리학과 유교와 이 조선왕자고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럼 그 창조적 소수자들의 해법이 조선문명의 답이 됐겠죠. 그러니까 세종세종 하는 거죠. 지금까지 한글 쓰면서 고맙죠. 그런데 그 이유가 어땠냐 이거죠. 지배적 소수자. 그 자리만 지키려는. 세종 흉내를 내면서 해법은 없는 사람들이 내가 세종의 계승자야 하면서 지배만 하려고 덤비면 왕조도 망하죠. 종교도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부처님 이런 분들이 창조적 해법을 제시하고 종교를 열었어요. 그 뒤에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계승자들이. 지금도 여전히 영감어린 해법을 갖고 있을까요? 아니면 악보만 전해받았고 그 영적인 그런 기능은 다 전수 못 받아가지고 악보를 연주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 만약에 그러면 지배적 소수자입니다. 성직자들이 자기 딱 권익만 찾지 백성들한테 국민들한테 신도들한테 해법은 제시 못해요. 왜? 자기도 해법이 없는데 어떻게 줘요? 나도 죽겠는데 어떻게 줘요? 나도 죽겠는데 사실 나도 죽겠는데 나는 그래도 너네 빨아먹으면서 그래도 잘 버티고 있다. 근데 빨리고 있는 사람한테 뭔 얘기를 해줘요? 너도 나처럼 빨리 들어와서 빨아 뭐 이럴 거예요? 여기 괜찮아. 티오 있어. 지금 빨리 들어와 지금. 좀 있으면 얘네들도 더 빨게 없어질 것 같아. 지금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요? 이런 거 그냥 우리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이 와중에 우리가 도를 공부한다. 이게 묵은 정보 고전 2000년 전 거 3000년 전 거 읽어가지고 뭘 해보겠다? 이게 아니라 지금 생생히 살아있는 내 안에 있는 성령 내 안에 있는 불성 우리의 참나 이 참나가 지금도 시공을 초월해서 답을 갖고 있어요. 이 답만 정확히 읽어내면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창조적인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보살 그런 존재들이 지금 사도들이 될 수 있다. 지금 내가 바로 돼야겠다는 각오를 하셔야 돼요. 나를 통해 내가 창조적 소수자가 돼서 아니면 이제 앞으로는 개별의 시대는 창조적 다수자가 나와가지고 모두가 다 창조자가 되는 그런 시대를 열어야겠다. 그런 시대를 여는 그런 선봉에 선다는 의미에서 내가 남보다 더 앞서서 좀 창조적 해법을 찾아야겠다. 이런 각오로 덤벼주셔야 좋겠죠. 지금 내면의 성령과 못 만나시면요. 제 강의를 들어도 반쪽짜리죠. 재밌으시고 다 하시겠지만 본인 내면에서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제 얘기 들으실 때 맞다.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자명해. 찜찜해라고 하시는 거기에 해법이 있어요. 제 강의 들으시면서 뭘 아셔서 자명하다고 하죠. 뭘 아셔서 이런 얘기를 듣고 찜찜하다고 할까요. 내 안에 이미 답이 다 있어서 그래요. 내 안에 성령이 이미 임에 있고 참나가 있고 참나는 우주적인 진리를 품고 있기 때문에 답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 애고가 모른다는 거죠. 우리 인격체가 모른다는 거죠. 나의 자아의 인격체가. 그 자아가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는 것 뿐이지 원래 답은 여러분 내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호가 참나의 신호가 애고한테 뭐로 오느냐. 자명찜찜으로 오는 거예요. 자명해라고 와요. 그런데 애고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사실 잘 모르겠는데 자명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거 자명한데 뭐가 자명해. 몰라. 그런 느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 막연한 거예요. 이러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도인들은 옛날에 영성진행이 높은 도인들은 어느 시대에 나도 자명하다는 느낌이 딱 들 때 그걸 추적해요. 이거 어디서 나왔지? 나는 이 사안에 대해서 판단할 근거고 없는데 무슨 근거를 갖고 자명하다고 하지 내 안에서는 파고 들어가니까 근거를 갖고 있는 그 표준과 기준을 갖고 있는 자리가 있어요. 참나. 그거 찾아야 끝나요. 다 거기서 나왔구나. 율법도 거기서 나왔구나. 하니까 예수님이 바리세파한테 반기를 들 수 있었던 거예요. 니네 율법 쪼가리 붙잡고 있지 나는 지금 바로 성령하고 소통해서 성령으로부터 바로 우주적 표준을 가지고 나는 이 행위가 옳은지 그런지 판단할 수 있어. 너네는 율법 가지고 전통 가지고 규칙 가지고 따지고 있지. 지금 기독교만 해도요. 새해 그 아름다운 봉쇄 수도원의 모습이 막 삼부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분들을 비판하려는 건 아닌데 그분들의 모습을 보고 많은 분들이 진짜 저게 수도지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안타까운 거죠. 왜냐 그분들의 삶과 예수님의 삶은 전혀 안 맞거든요. 자 이해되시죠. 창조적 해법을 제시했던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이었죠. 봉쇄를 하셨나요. 세상으로부터 봉쇄를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죠. 늘 먹고 뭐 퍼마시고 이러고 다니셨어요. 빵 포도주 빵 포도주 발세파가 짜증나서 너네는 왜 이렇게 먹고 퍼마시고 다니냐 날마다 파티냐 하고 뭐라고 했었어요. 우리는 금식하고 있는데 너는 파티를 벌이고 먹는 게 더러운 게 아니니라 네 입에서 나오는 그게 더럽다. 꺼져라 이 더러운 거다. 나는 지금 맛있게 먹고 있는 햄버거 먹고 있는데 와서 그거 좀 그렇지 않아요. 고기 아니에요. 이러면 꺼져라 사탄아 네 입에서 나오는 그게 더럽다. 이 정도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그 시대에 선포하신 거예요. 이제 새 시대에 왔다. 율법에서 답을 찾는 게 아니고 그리고 금식 그런 봉쇄 은둔에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빛을 구현할 빛의 자녀들이 이제 쏟아져 나올 거다라고 선포했는데 빛의 자녀들이 혹시 빛이 밖으로 나갈까 봐 봉쇄하고 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혹시나 나갈까 봐 때탈까 봐 내 고개를 한 빛이 때탈까 봐 자 이분들은 누구였냐면 그 당시 에세네파들이 하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반대하던 에세네파나 바리세파들의 모습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게 지금 수도원이에요. 뭔가 이상하죠? 자 이분들한테는 예수님이 했던 창조적 해법이 전승이 됐냐 이거죠. 안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에고는요. 막히면 뭘 찾는지 아세요? 막히면 남들이 못하는 고행을 시작합니다. 참나 성령이 끊기면 영빨이 끊기면 뭘 하느냐 남들이 하기 어려운 고행을 시작해요. 왜? 그걸로라도 차별화를 해야 되거든요. 이해 되세요? 이게 에고하는 짓이에요. 그럼 남들이 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그걸 끊으셨지? 맨밤만 먹습니다. 어떻게 맨밤만 먹지? 이해 되세요? 에고는 이런 짓을 해야 돼요. 영빨이 끊기면 이렇게 해야 돼요. 무당도 신빨 끊어지면 그때부터 열심히 뭔가 공부하고 해야 돼요. 남들하고 다른 모습을 취해야 돼요. 신이 동했을 때는 그냥 신빨대로 하면 되는데 성령빨대로 하면 되는 거를 성령빨이 안 나오니까 뭘 해야 돼요? 고행과 규칙과 계율을 엄격하게 지키면서 남들이보다는 어려운 걸 한다. 세속에 물들지 않겠다. 성령이 세속에 물들 걸 걱정할까요? 예수님이 걱정하셨나요? 손도 안 씻고 드셨어요. 그분은 그것 때문에 또 지적받고 바리세파한테 바리세파가 손 안 씻고 먹는다고 뭐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흙겨보니까 욕하십니다. 뭐 이 새끼야 뭐 그것도 이 새끼야 도 아니에요. 이 개새끼야지 왜냐하면 독사의 자식들은 지금 우리식으로 하면 거의 개새끼야 그 이상이거든요. 뭐 이 개새끼야 하더라 하면서 막 퍼붓던 이게 충격 요법을 주려고 하신 거예요. 충격을 주는 거예요. 니네들이 알고 있는 세계관을 붕괴시켜주마 하는 수준이에요. 니네들은 그 안에서 지금 가상의 천국을 만들어 놓고 즐기고 있다. 근데 거기는 아쉽게도 천국이 진짜 천국이 아니다. 진짜 천국으로 보내주마. 그러려면 한 번 깨져야 됩니다. 세계를 붕괴시켜야 돼요. 그들의 세계관 그들의 마음속에 구성되어 있는 세계를 붕괴시켜야만 갈 수 그러니까 센 말들을 막 하신 거예요. 천국에 갈 거라고 믿은 사람들한테 이 사탄의 자식아 이러면 충격받잖아요. 집에 와서 아니라고 우겨도 집에 와서 혹시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혹시 안 그래도 좀 찜찜했는데 그러다 다들 같이 뭉개면 또 뭉개고 가겠죠.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도마부군도 예수님의 정수 더 리얼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답은 이미 여러분 알고 있어요. 성령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 외에 다른 답이 있지 않아요. 성령의 소리 듣는 게 지상천국입니다. 모든 구성원 각자가 성령의 소리 들으면서 그 안에서 답을 찾는 시대가 지상천국이고 신약의 시대고 그 신약의 시대를 2000년 전에 선포하신 거예요. 이제 시작됐다라고. 왜? 내가 시작했습니까? 한 명이라도 되면 된 거다. 인류 중에 한 명만 해도 할 수 있는 거다. 하고 시작 선포하신 거예요. 그 전에는 다 율법 무슨 고행 이런 데만 매달렸습니다. 불교도 똑같아요. 소승수행자들이 계율 고행에 집착할 때 어때요? 고행하지 말라고 부처님이 그렇게 했는데도 또 가시고 나니까 또 고행하고 계율직교에 남달라야 되거든요. 애고들이 일반 중생들이 못하는 걸 해야 대접받기 때문에 성직자로서 창조적인 영감은 사라지고 또 그런 소수 꼰대들의 불교를 만드니까 거기에 반발해서 나온 게 대승불교 누구나 다 불성을 불성을 가지고 있으니 누구나 다 불성대로 살면 그대로 보살이다. 중생 모습 그대로 출가할 것도 없이 장사꾼인 유마가 그대로 위대한 보살이 될 수 있듯이 보살이 되어버릴 수 있다. 이게 지구상에 선포되고 있는 모든 사대성인들의 가르침의 핵심들 이 뭐냐 지금 이 중생의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의 사도 불성의 대리인 보살 양심의 대변자인 군자가 되어야 한다. 이거 어디 출가 찾고 이러면 벌써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올 게 정신개벽이다. 라고 우리 또 선배들이 말씀하셨는데 정신개벽이 오려면요. 종교성을 초월해야 한다. 한 종교가 주도해서 정신개벽이 올까요? 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하는 걸 불교가 따를 리가 없습니다. 불교가 주도하는 걸 또 기독교가 따를 리가 없습니다. 종교를 초월해서 종교를 초월해서 각자 자기 안에 있는 신성의 소리를 듣고 바로 따르는 게 중간에 매개자 없이 브로커 빼고 다이렉트로 하나님하고 연결해서 부처님하고 연결해서 각자 자기 내면에 있는 양심의 율법을 따르지 않는 게 모든 동서양 대승사상의 핵심입니다. 이게 올려면 인류가 얼마나 성숙해야 될까요? 그 성숙이 안 되니까 지금까지 안 오고 있는 것뿐이에요. 저희 홍인각당이 절대 종교화하지 않을 겁니다. 왜? 종교가 돼버리는 순간 다른 종교랑 또 싸워야 돼요. 동업자 간에 또 싸움이 일어나서 저희는 절대 종교화 안 합니다. 왜? 그래야 이 개벽을 이끌 수가 있어요. 모든 종교와 하나가 돼서 아우르면서 이끌 수가 있습니다. 진짜 개벽을 이끌 일꾼이 되시려면요. 지금 어느 종교에 계시더라도 내가 어느 종교인이라는 상을 벌이시면 돼요. 종교를 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 상을 버리세요. 그래서 각자 자기 처한 종교에서 또 보살도 하시면 됩니다. 상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은 보살도를 할 수 있지만 상을 못 버리면요. 결국 내 종교 잘 돼야 되고 내 종교가 교세가 확장해야 되고 영업 잘 돼야 된다는 그런 호리피의 중생심 속에서 보살도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개벽이 와야 되는데 왜 아직 못 오고 있냐 종교가 주도해서 될 일이 아니다. 종교를 초월해야 돼요. 종교를 초월해서 바로 영성을 만나는 게 핵심입니다. 종교의 시대에서 영성의 시대로 앞으로 간다. 21세기는 이런 예언이라기보다 그렇게 추위가 변해가고 있다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 말이 맞습니다. 다만 그 영성이 또 저급한 영성이 돼서는 안 되니까 우리가 아니 사대 성인들보다 더 고급지면 고급져야지 어떻게 저급한 걸로 어떻게 종교를 초월하겠다고 외치겠습니다. 종교의 모든 종교의 본질과 만나 있어야 되고 그 본질을 더 잘 드러낼 만한 지금 이 시대 입장에서는 더 잘 드러낼 수 있는 예전 각자의 시대에서는 그때 그게 최선책 이었더라도 지금 시대 최선책은 아니잖아요. 벌써 종교 경전들이 2000년 전 100년 전 빨라도 100년 전 이런 실정이니 벌써 언어나 장벽이 생깁니다. 그 문화의 장벽이 생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알아 먹을 수 있는 새로운 정신개벽의 아이템들은요.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여러분들의 속에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의 성령 지금 이 시점 시공을 초월한 성령이니까 그 성령이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의 육군을 통해서 말과 행동 생각을 통해서 지금 터져 나오는 것들이 쌓여가요. 이게 제가 바라는 지상 천국의 모습이죠. 정토의 모습이고 낙원의 모습인데 이걸 만들어 가려면 감이라도 있어야 만들죠. 지금 잠깐 제 얘기 들으셨는데 이게 다예요. 여기다 보태시면 복잡해지는 참나 찾자. 몰라 괜찮아 이것만 잊지 마세요. 몰라. 몰라하고 뭘 하셔야 돼요. 참나 찾으셔야 돼요. 참나 현전 찾으셔야 돼요. 참나 현전 하십니까? 몰라라고 하세요. 자꾸 세상 것들을 몰라해버리시고 존만 이라고 제가 했지만 존재로 만족해보세요. 내가 존재한다는 거로 만족하세요. 순간순간 지금 뭐 뭐 때문에 속상하고 뭐가 없어서 짜증나고 시험에 떨어져서 죽겠고 죽겠는 거 죽겠는 거고요. 그냥 죽겠다고 하세요. 마음 한편은요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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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고 조용히 존만 하세요. 얘네들하고 싸우지 마시고 그냥 너네는 그러고 있어라 하고 조용히 몰라하시고 조용히 존만 하세요. 존재로 만족하시다 보면 이 힘이 커지면 얘네들이 태양이 뜨면 별빛을 힘을 잃듯이 그냥 힘을 잃게 돼요. 애가 강해지면 얘네들하고 싸우다 보면 끌려가요. 시험 떨어져서 죽겠다 그래도 몰라해보자. 몰라가 돼. 시험 떨어졌는데 너 인생 좋됐다니까 그러면 확 가서 여기만 커져버린다. 그러니까 얘네들이랑 건들지를 마세요. 얘네들과 싸우지를 마시고 조용히 힘을 키워가세요. 조용히 죽겠네. 이런 느낌입니다. 죽겠네. 몰라. 죽겠다니까 몰라. 괜찮아. 이렇게 쫙쫙 키워가세요. 여기를 그럼 이 힘이 커지다 보면 이 말이 덜 나와요.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몰라 안에서 참나 현존 만끽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죽겠잖아요. 느낌이 또 다르죠. 참나 힘이 커져있기 때문에 돌아와도요. 또 이제 어떻게 되냐면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참나는 긍정 덩어리거든요. 어떻게 변하냐면 낙관적이라는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빨리 수영 그래 떨어졌어 어쩌라고 내가 뭐 괴로워한다고 이게 상황이 변하냐 이렇게 긍정적인 힘이 안에서 확 나와요. 또 위력이 나와요. 탁 칩니다. 그냥 그게 뭐 어쩌라고 또 들어오면 맞거든요. 뭐 어쩌라고요. 떨어졌는데 떨어졌는데 울면 더 최악이지. 제가 이런 말씀 있죠. 고등 침팬지가 인상 쓰고 있으면 더 안 돼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시험 떨어졌는데 찡그리고 있으면 더 최악으로 보여요. 웃고라도 다녀야죠. 뭐 줄 거예요. 떨어졌어. 네가 떨어졌냐 내가 떨어졌지. 내가 기분 내가 됐다는데 왜 내가 괜찮다는데 왜 지가 이런 느낌으로 배짜라가 나옵니다. 왜 이 힘이 강해지면 나와요. 이 힘이 안 강해지잖아요. 안 나와요. 이제 막 최악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주변 사람들의 막 그런 걱정까지 다 껴가지고 우리 아버지 걱정할 텐데 어머니 걱정할 텐데 애인 떠날 텐데 이제 이러면 이 사람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돼요. 그런데 사실은요. 한 번 털면 끝날 일인데 싸우면 쌓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조용히 몰라를 하고 있어요. 한쪽에서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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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쪽에서는 죽겠네 죽겠네 몰라 몰라 몰라가 이기면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몰라 그 다음 괜찮아 괜찮아는요. 뭐 지금 이것도 괜찮합니다만 참나의 현존도 참나의 현존처럼 괜찮아 일체를 참나의 나툼 참나의 작용으로 봐버리는 괜찮아 그럼 여기 제가 학당에서 말하는 아공이죠. 이 놈은요. 법공이죠. 아공은요. 에고에 빠져있을 때 이렇게 시끄럽던 마음이 참나 찾으니까 안정 찾잖아요. 참나 현존 찾는 게 나의 본질을 찾는 거고 법공은요. 법이라는 건 전제들입니다. 우주 전제들이요. 다 참나 작용인 줄 알아버리면요. 자 보세요. 좀 전에 죽겠었는데 몰라 하면서 아공의 이치대로 참나를 찾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아까는 피하기만 했죠. 이쪽을 이제는 역공이 됩니다. 뭐냐 이 죽겠다는 마음도 사실은 다 참나 작용인 거예요. 다 참나 해서 나왔지 거기서 나왔겠어요. 내가 참나 자리를 찾고 보니까 그것도 껴안아지는 거예요. 그래 네 마음 죽겠다는 마음 이해해 하고 이것도 참나 작용이지 하고 끌려가지 않고 여유있게 봅니다. 참나 중심이 서고 보니까 수처 작중 내가 처한 곳에 다 내가 주인공 이고 뭐죠 입처 개진 나 괴롭다고 하는 이 자리도 지금 내가 서서 보니까 뭐예요. 다 참대도다. 그럼 너도 이해가 돼버려. 이제 감싸 안을 수가 있어요. 따뜻하게 자기의 못난 마음도 감싸 안을 힘이 생깁니다. 이게 법공 이에요. 괜찮아. 따뜻하게 괜찮아 해줄 수 있어요. 왜? 너도 원래 참나 에서 나온 거다. 너도 원래 공한 거다. 공성 에서 나왔는데 이게 나와가지고 나를 괴롭혔던 건데 괴롭혔던 그것마저도 사실은 참나 의 나툼이지 별거 아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신비로다. 하고 껴안아 버립니다. 몰라 괜찮아. 그 다음에 하나 또 자명 자명은 뭐죠? 그런데 다 껴안기만 하는 게 아니라 참나 의 진리대로 참나 의 뜻 참나 의 진리를 알아가지고 자명한 건 하고 찜찜한 건 안 하면 그뿐입니다. 어떤 힘든 역경에 켜계시건 몰라하고 참나 찾으시고 괜찮아하고 그 힘든 역경마저도 따뜻하게 감사하면서 참나의 은혜로다 참나의 나툼이로다 하나님의 신비로다 하면서 껴안으면서 자명한 건 하고 찜찜한 건 안 해버리면 끝이에요. 됐죠? 몰라 괜찮아 자명이면 정신개벽 다 하고 남는다고요. 여기 하나 플러스 단전호음만 좀 해주시라고요. 에너지 영적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기독교식으로 하면 어떻게 성령의 현전 만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역경에 처해있건 어때요? 성령의 현전을 만납니다.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다음 감사해야죠. 항상 기도하라. 항상 감사하라. 그쵸? 항상 기뻐하라. 성령 일체 내 힘든 모든 범사회라는 건요. 모든 일이에요. 나한테 주어진 모든 환경을 말해요. 어떤 일에 순경 역경 어디 처해있건 감사해버려라.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와 배신을 맛봤어요. 이게 배신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배신의 로고스의 현연을 제가 체험했어요. 이게 이별이라는 거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이별이라는 진리를 제가 드디어 실감나게 포디로 체험했습니다. 체험 안 했으면 더 좋았겠네요. 이런 식으로 아무튼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마침 내가 이런 걸 모르고 갈 뻔했습니다. 살아서 이런저런 경험들 하는 걸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다 그냥 감사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이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 늘 있으니까 늘 기도하고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사도바울이 선악을 꼼꼼히 따져가지고 선은 반드시 하고 악은 반드시 하지 마라. 대살로니카 전서에 나와있는 신법입니다. 바울에 이게 이 부분이 지금 하나님 만나는 데까지가 칭의죠. 칭의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칭의면 이쪽은 이제 성화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질리면 하나님의 진리를 성령의 진리를 알아가지고 진리대로 선악을 판별하면서 실천하는 게 성화거든요. 여기까지는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러면서 일체를 하나님의 신비로 받아들인 자거든요. 호행학당은 정교가 아닙니다. 그냥 철학하는 데 과학하는 데 있죠. 과학이 정교 아니죠. 스티븐 호킹한테 기도하고 있으면 정교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인슈타인이시여 하면서 108배 하고 이러면 정교인데 그냥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그 자명한 진리가 좋으면 정교가 아니에요. 물론 정교성은 있어요. 사람한테는 믿고 싶은 신앙의 거기서 위안도 받지만 학문성이 더 강해야 됩니다. 도학 철학 철학에 기반하지 않은 정교는 그래서 고급 정교가 못 되는 거예요. 신심에만 기대는 사이비 정교일수록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 강조하는 정교는 조금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사이비 일수록 믿음을 강요해요. 왜? 내놓을 게 없거든요. 철학적으로 따지면 안 맞아요.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모르고 믿는 이가 더 복대도다. 말이 안 될 때는 그렇게라도 해야 돼요. 나를 믿어라. 그런데 고급 정교들은 어떻죠? 철학 체계를 갖고 있어요. 철학 속에서 믿음이 더 확신으로 거듭나게 믿음은 공부 시작할 때 도와주는 거지 진리 안에서의 확신 자명한 확신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다 엉터리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을 강조하던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래요? 유치할 때는 믿음을 강조하지만 우리도 성수관이들 사이에서는 진리 지혜를 강조한다. 알아야 된다. 결국은 영적 식별 능력을 못 얻으면 유치한 신앙이 돼버린다. 성경에 다 나온 겁니다. 제가 이번 목요일에도 옴불교 강의 했어요. 옴불교 에서는 옴불교 교리는 간단합니다. 사막 개정에 사막을 닦아서 사막을 닦아가지고 대소유무 이치를 알아가지고 시비에 건설 하면 최소 일지 보살입니다. 쉽죠? 그게 핵심이 대소유무를 아는 게 아니 사막이라는 게 선정 지혜 실천이잖아요. 명상을 해가지고 연구해가지고 실천하자. 그래서 명상에 들어서 대이치람 이게 대짜리입니다. 참나를 아는 게 대죠. 참나를 아는 게 대. 참나 입장에서 모든 이 만법들이 이게 소예요. 원불교 해서 작은 것들 형형색색의 현상계가 참나의 작용인 줄 알면 소를 아릅니다. 명상 속에서 선정을 통해서 지혜를 연구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대소이치를 다 알겠네요. 그렇죠? 절대계 참나를 알았고 참나에서 현상계가 나오는 거 알았고 소짜리 알았고 유무 유무는 뭔지 아세요? 유 선은 있게 하고 악은 없게 하라는 그래서 자명한 진리 거기서는 천지팔도라는 진리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뭐해요? 자명하면 하고 악하면 하지 마요. 대소, 유무 아공, 복공, 구공 이해되시죠? 몰라, 괜찮아, 자명 정신개벽의 핵심키입니다. 이것만 하시면 온불교서도 단전주 하죠? 단전주에 기운이 차야 기운이 차야 저희 단전호흡해야 뭐가 또 열리나요? 이러면 성화에서 이제 뭐로 가죠? 영화 온불교서는 영단이라고 그러죠? 신령한 단이 만들어진다. 참나가 에너지까지 확보하게 돼요. 에너지 작용까지 더 파워풀하게 부릴 수 있게 돼요. 그게 부활체의 비밀입니다. 성령이 성령에너지까지 생명수까지 확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 안에 내 몸 지금 이 육체 몸 안에 이게 없어져야 부활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 몸 안에 여러분 몸 안에 이미 부활체의 재료인 에너지체가 깔려 있어요. 침도 다 거기다 놓는 거예요. 경락에다가 단전도 여러분 육체 해부해보면 단전 없어요. 단전 오브하시면 여기 단전자리에 정확하게 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부하면 없어요. 그래서 저희 학당 회원 분이 외과 의사이신데 내 날마다 배를 여는데 옵두라 단전이 옵두라 신기하죠. 하면 또 있어요. 신기하죠. 그럼 단전부터 에너지체예요. 단전옵이 가능하다. 그분은 부활체를 만드실 자격을 얻으신 겁니다. 단전옵에서 단전이 열리면 환호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양반은 부활체의 답을 얻으신 거예요. 왜? 내 몸이 아닌 몸을 찾았어요. 경락의 몸을 찾았어요. 그런데 내가 공부를 안 하면 죽을 때 이건 그냥 놓고 가야 됩니다. 혼만 날아가요. 그런데 공부를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단전호흡을 하면서 단전호흡만은 안 돼요. 성령과 성령에너지의 만남이에요. 성령의 불과 성령에너지 물의 만남. 수화의 조화. 불과 물의 조화가 이루어지면 여러분 몸 안에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것처럼 새로운 생명체 새로운 부활체가 거듭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너지 몸이 여러분 성령의 지배하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만들어진 몸이란 느낌을 확실히 원래 있던 재료로 만들었지만 성령의 몸이란 걸 확실히 알면서 팔다리가 다 생겨요. 원래 있어요. 원래 있는데 거듭나요. 내 몸이란 느낌을 가지고 거듭나면서 팔다리가 새로 생긴 것처럼 느껴지죠. 내 성령의 지배를 받는 몸이 생기니. 안 보이세요? 지금? 지금 꽉 차 있는데 그렇게 재주주 오면 카메라에 보여 보든가 이러실 수 있지만 안 보여드릴 거예요. 제 거니까. 그래서 저는 명상할 때 단전업을 했기 때문에 앉아서 참나만 찾고 있잖아요. 참나 상태에서 몸을 보면 팔다리가 또렷해져가지고 팔다리 느끼면서 몸 관리해가면서 있어요. 육신은 아파도 에너지체라도 건강해라 하고 육신에도 도움이 되니까 몸이 아플수록 더 에너지체를 집중해가지고 에너지체 기운이 평화롭게 돌아가게 더 신경 씁니다. 기흘이 잘 돌아가게 한다 이런 소리예요. 동양에서 침 놓는 게 에너지체 순환 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너지체가 거듭나요. 그걸 부활체라고 그래요. 누구나 여러분 무만의 에너지는 있지만 거듭나지 않으면 그걸 부활체라고는 안 합니다. 그래서 도마복음 가면 뒤에 가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느님이 어떻게 이런 비루한 것에 그 안에 이렇게 귀한 걸 놓아놨을까 숨겨놨을까 그걸 일반적으로는 다 그걸 성령이라고 풉니다. 그 성령 아니에요. 에너지체지 이거 뭐 부활체를 봤어야 알죠. 그런 얘기를 성령 얘기랑 부활체 얘기는 다른 얘기 성령 얘기랑 성령의 에너지 얘기는 다름이 제가 이렇게 팔다리의 에너지를 딱 제 몸으로 만들어서 더 실감나게 이미 만들어져 있지만 느끼면서 만들어진 걸 느끼면서 이렇게 딱 예수님처럼 그렇게 말이 나오겠다라고 느껴보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죠. 제 몸의 이 안에 있는 이 새로운 이 피와 살도 꼭 여러분이 얻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영생합니다. 성경 실제로 해보기 다 해볼 수 있어요. 저는 취미가 그거라 해보고 또 해봅니다. 오늘 또 해보고 맛이 내일 또 해보고 경전에 있는 거는 제가 이제 할 정도는 되니까 또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그래야 그분들이 그 말할 때 실감나는 속사정이 느껴지거든요. 무슨 마음까지 어떤 마음까지 품고 이 말씀하셨을까 예 예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